이찬 일어나! 이찬 일어나! 너 유명한 감독이 돼서 세계 방방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촬영하고 싶다고 했잖아 세계적인 영화감독? Good afternoon, sir. My name is Jamie. I am your new assistant director. 아, 내 조감독이구나. 음... 한국말... 서... 서툴래? You know what I'm saying? 아, 알았어. 잘해보자. Thank you. Thank you. 일단은 저 뒤쪽에 영화배우 고아라씨 와 계시거든? 가서 보시고 와. What? 고아라. Oh! I like her. I love her. Come on, come on. 고아라. 아니, 고아라! 고아라. 아, 됐어, 됐어. 됐고, 이번에 우리 영화 기사 실린 거 확인해봐. 이면에 놨을 거야. 아니, 일면 보지 말고 이면을 보라고! 이면 봐! 어! 이면 봐! 아, 이면 봐! 아, 이면 봐! 맞잖아! 어? 반말? 어, 반말! 어, 반말! 아, 이게 뭐야. 나 그냥 포기할래. 아, 대이찬지 일어나! 아, 네! 나 도와줘. 아, 안 마지? 아, 네! 아, 안 마지? 아, 아, 안 마지? 아멘